7차전의 사나이 저스틴 윌리엄스의 올 시즌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 해외 하키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아시아리 가이사키 2019-2020 새 시즌이 지난주에 일본에서 먼저 개막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안양 한라대 대비형 킬러 웨일즈의 국내 개막전이 열립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사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12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12회입니다. 9월 3일 화요일 오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이 됐고 본격적인 아이사키의 시즌이 시작된 기분입니다. 오늘 212회를 맞은 비하인드넷. 오늘도 역시 이현섭 기자님의 의상부터 언급하고 출발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딘가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 서드고요. 오늘 이제 메인이 메인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오늘 저스틴 윌리엄스 선수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캐롤라이나 유니폼인데 14번이라서 저스틴 윌리엄스 선수 번호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스베치코프 선수 이름입니다. 사실 이거 주니어 때 14번을 달았어서 장차 14번을 달겠지 이래서 이제 미리 14번을 단 거고요. 근데 나중에 번호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근데 자기 형 번호인 37번 달 거야 이래가지고 근데 어차피 저스틴 윌리엄스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14번 안 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뒤에 뭐 향후 거치가 저스틴 윌리엄스 선수가 떠나게 되면은 14번으로 바꾸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주니어 때부터 달던 번호가 14번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몇 개나 갖고 계세요? 집에 아니 뭐 그냥 뭐 매주 다른 걸 입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 매주 가능하다고요? 대단한데요? 300개 때까지 계속 바뀌는 걸로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한동안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내용과 주제와 항상 관련이 있는 것을 또 선택해서 오시니까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또 4주간에 걸쳐서 1주간 디비전 프리뷰 같이 갈 것 같은데 NHL 이제 4주 남았거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썸네일을 보시면은 아 1등은 이 팀으로 예상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예고까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옷으로 보여주겠다. 아 좋습니다. 아니 그 썸네일 보고 보실 수 있잖아요. 들어오실 때 그때가 아 이 팀으로 예상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댓글도 먼저 보겠습니다. 댓글이 많진 않고요. 유튜브 댓글 SSK님이 8월 31일에 꽤 긴 글을 주셨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아시아리그 시즌 프리뷰 방송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할 아시아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의 전력 이탈과 보강을 한 번에 정리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방송 초반엔 흥미롭게 마냥 즐겁게 듣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덜덜 떨기는 했지만요. 제가 응원하는 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게 되네요. 그래도 팀이 이번 시즌도 잘 헤쳐나갈 거라 믿어봅니다. 팬이 할 수 있는 일은 꾸준한 응원과 직관일 테니 나머지는 팀을 믿고 가봐야겠죠. 이번에 강릉에서 진행된 2019 EAIH 경기도 여름 휴가 겸사겸사 다녀왔습니다. 역시 강릉 하키센터는 좋더라고요. 갈 때마다 너무 좋다. 감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경기장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여기가 꽉 찬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려면 역시 아이스하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겠죠.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있을 테니까요. 하여튼 오랜만에 본 아이스하키 경기는 결과와 상관없이 즐겁더라고요. 국내 두 팀의 경기도 경기지만 ORG와 대명의 두 선수가 이적한 프리블레이지의 경기가 너무 궁금했어요. 대명을 응원하다 보니 대명에서 이적해간 선수들이 있는 팀도 조용히 응원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선수들이 잘 가길 바라는 마음이요. 아직 하키를 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기에 대해 뭐라 말할 그런 건 아니지만 3일간의 경기는 보기 재미있고 좋았고 진 경기는 아직 시즌 전이다. 팀이 질 수도 있지. 하지만 왜죠? 왜 진 거죠? 우린 역시 슈다웃 안전하여. 이런 생각과 이긴 경기는 그래 시즌 시작하고도 쭉 이기자는 생각을 했지요. ORG는 러시아와 외국인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지 참 경기들이 거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명의 개막전 경기가 고향에서 진행된다는 걸 강릉학기센터 전광판에서 봤습니다. 강릉과 목동만 생각하다 뜬금없이 고향이 나와 잠시 혼란에 빠졌었어요. 팀 훈련도 목동에서 진행해 아 목동이다 라며 목동 아이스링크 주변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하하하 역시 팀의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봐야겠어요.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새 시즌이네요. 이번 시즌도 될 수 있으면 직관 갈 수 있는 경기는 직접 가서 보고 그러지 못한다면 온더스포츠의 신세를 좀 지어야겠어요. 경기 실시간 스트리밍 감사해요. 언제나 유익한 정보와 소식 감사해요. 앞으로 자주 꾸준히 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라는 긴 댓글을 SSK님이 주셨습니다. 오 대명 팬이시군요. 점점 뒤로 갈수록 떨었다. 내용 들으신 분들은 왜 떠셨는지 아실 것 같고 강릉시 초청 대회도 다녀오셨군요. 3일 동안 쉬운 일정이 아닌데 혹시 SSK님하고 현장에서 또 인사를 나누시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네. SSK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몰라요. 다음에 한 번 안양이든 고향이든 어디든 인사 한 번 나누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군요. 본인이 SSK다 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도 종종 주시니까 한 번 인사라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SSK님도 지난해에 저희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명의 개막전이 고향이다라는 걸 청각판을 통해서 보셨다고. 그래도 가장 먼저 알게 되신 팬 중에 한 분이시군요. 네. 공식 발표는 아직 안 왔지만 아시아리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대명 홈 스케줄 경기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시간과 장소가. 네. 그래서 보니까 올해 11월 12월 달에 있는 홈경기는 다 고향에서 진행이 되고 다음에 1월 달부터 있는 또 홈경기들은 목동에서 진행이 된다고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11월 12월 경기는 고향에서. 네. 1월 이후 경기는 목동에서. 네. 그래서 평일은 저녁 7시 반. 그 다음에 주말 경기는 오후 3시. 평일 경기가 30분 늦춰졌군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뭐 자세한 거 아시아리그 홈페이지에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향도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목동도 정기전 이후에 공사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서 네. 그렇게 고향과 목동을 오가게 되는 올 수준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대면 킬러웨일즈 팬 여러분께서는 직관에 또 그 정보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코앞으로 다가온 새 시즌 될 수 있으면 직관 많이 가시고요. 그러지 못한다면 그렇죠. 원더스포츠의 신세를 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응원도 감사히 잘 받고 또 힘내서 좋은 콘텐츠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SSK님 감사합니다. 팟빵 넘어가보죠. 피프트 비틀즈님이 9월 2일 월요일에 1000캐시를 211회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후원 외에 되게 오랜만에 후원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죠? 후원이라는 기능을 좀 잊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최근에 아 후원이 있었지. 지금 어필하시는 그런 놈이. 아니요. 순간 순간 어? 어? 아 그렇지. 후원이 있었지. 그걸 한 번 또 새삼 느꼈습니다. 피프트 비틀즈님 감사합니다. 정식 그러니까 정기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신데 그게 표시가 안 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댓글을 적으시면 댓글 닉네임 옆에 정기 후원자라는 표시가 뜨는데 댓글이 아직은 BC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정기 후원해 주시는 분들 짧게나 한 번 댓글이라도 하나 주시면 제가 또 한 번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매월 말에 정기 후원해 주시는 분들 닉네임을 불러드리면서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게 그것도 좋죠. 네. 제공해가지고 잊고 있으면 저희도 좀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렇고요. 폴 피핑과 실버버그님이 9월 2일 월요일에 댓글을 주셨네요. 이번 주도 변함없이 3번 이상 잘 들었습니다. 기나긴 여름이 지나고 하키 시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팍스 TV에서 KHL 중개해 주신다고 해서 집에 케이블 TV 채널 전체 검색했는데 못 찾아서 아쉬웠는데 네이버 중개에 나와서 보니 김태범 아나운서님과 이현섭 기자님께서 중개하시네요. 대박입니다. 지 지난 회에 중개한다고 해서 화면 보내주려나 했는데 두 분이 하시니까 완전 반갑고 깜놀입니다 하셨고 팍스 경제 TV의 KHL 개막전 중개 화면을 캡처해서 저와 이현섭 기자의 투샷을 캡처해서 또 첨부까지 해주셨습니다. 투샷 나온 게 처음 오프닝 때와 엔딩 때 두 번밖에 없었는데 거의 매번 그럴 거예요. 스포츠 중개가 거의 그렇죠. 딱 정확하게 또 이게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네이버는 그렇죠. 돌려볼 수 있으니까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지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사전에 팍스 경제 TV의 중개건과 관련해서 저와 이현섭 기자가 협의는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홍보나 공지나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사실 개막전 중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기술적인 변수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미리 좀 말씀 못 드렸다는 점 양해를 구하고요. 이제서야 말씀드리네요. 올 시즌에 이현섭 기자와 제가 박스 경제 TV에서 KHL 중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KHL 한 경기를 풀로 본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깔끔해졌더라고요. KHL 중개가. 저도 보면서 놀랐습니다.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다이나믹해졌지? 그래서 제공되는 정보의 양도 굉장하고 굉장히 뭔가 깔끔해진 맛이 있어서 볼만하더라고요. 자료, CG.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더라고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작년보다 더 많아졌고요. 이번 제 알기로는 데이터 관련해서는 SAP와도 협의를 하면서 파트너십까지 체결을 해가지고 조금 더 제공되는 데이터 같은 게 방대해졌다라는 부분. 전반적인 퍽을 몇 분을 소유하고 있었냐부터 시작을 해서. 스마트 퍽이라고 해서 엄청 더 홍보하더만요. 그렇죠. 리그 쪽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점점 더 NHL이랑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모습. 지금은 당연히 NHL이 더 멀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모습. 물론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따라가지 못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다는 느낌은 좀 많이 들더라고요. NHL이랑 같은 회사래요? 그 정보제공회사가. 아 그래요? 네. NHL도 SAP인 쪽에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KHL 중계가 시작되는데 그에 맞춰서 KHL 중계방송의 어떤 품질도 이렇게 좋아진 거는 뭐 좋은 일이네요. 반가운 일이고.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스튜디오에서 중계라는 게 처음이라서 그렇죠. 현장에서만 하셨었는데 그렇죠.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랑은 또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개막전 중계에 대해서? 아니요. 너무 저도 사실 불만족이고 너무 부연 설명만 한 것 같아서 좀 어수선해서 아직 격리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도 말씀도 좀 듣고 해서 정리할 것 좀 정리하고 보완이 될 거예요. 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나오는 사람들 족족 다 알지라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어서요. 그 이현수 비자님이 또 워낙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이쪽 러시아 쪽 또 KHL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놀랐어요. 화면에 누구 유명인사 잡히는데 다 알아. 오 속으로. 정말 친한 사람들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운이 좋았어요. 그 경기는 진짜 사실 좀 유명한 분들만 많이 잡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운도 좋았는데 앞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모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긴 한데 앞으로는. 그래서 확실히 뭐 NHL이나 KHL같이 방대한 정보나 분석이 필요할 때는 이현수 기자님이 제격이구나라는 걸 또 재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네. 간만에 재밌게 경기를 시청자로서 본 것 같네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아주 열심히 KHL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중인데. 어렵잖아요. 또 이름들도 그렇고. 이름이 러시아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나라 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라트비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그쪽이 더 어려워요. 그렇죠. 라트비아가 좀 특히 어려워요. 핀란드도 있죠? 그렇죠. 핀란드도 있고 스웨덴 선수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점점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뭐 온더스포츠도 그렇고 팍스경제TV도 그렇고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많아야 한 경기라도 우리나라에 하키가 더 많이 소개가 되고 중계가 되고. 저도 처음에 경제 채널에서 웬 하키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접근을 했었는데. 방송사 측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내 하키 붐 조성에 대한 어떤 의지도 강하고. 몰랐었는데 그동안 모기업이 또 하키 관련 어떤 비즈니스나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해 왔었더라고요. 그런 거에 또 공감을 해서 즐겁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NHL이 중계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외 하키에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시즌 결제하셔서 스트리밍으로 보시겠지만. KHL 시즌권이 5만 원이라고요? 5만 한 5천 원 정도. 그게 싸요. 이제 3천 루블인데. 8개월 동안 5만 5천 원에 즐길 수 있습니다. NHL은 그렇게 비싸는데 하여튼. NHL은 130달러로 올해 결정이 나은 것 같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동 결제. 그래서 하키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라거나 정보에 습득하는 루트가 제한적이잖아요. 영어를 또 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은 KHL 중계 이렇게 한국말로 쉽게 쉽게 중계를 해주시니까. TV로 큰 화면으로 보실 분들은 팍스 경제 TV 채널 보시면 되고. 네이버에서도 팍스 스포츠? 거기 채널이 열려 있으니까. KHL 검색하시면 쉽게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루트가 새로 생긴 거니까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참 요즘 어려운데. KHL 초보자로서 저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이현숙 기자님만 또 믿고 갑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폴피핀과 실버버거님 또 이렇게 봐주시고. 반갑게 또 말씀 주셔서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주신 댓글 모두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인 하키 시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비하인드 넷 212회. 오늘 해외 주요 하키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이현숙 기자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캐롤라이나 두 선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하나는 저스틴 윌리엄스 선수가 하키로부터 휴식을 취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것과 캠워드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에 관련된 두 선수 이야기인데 먼저 저스틴 윌리엄스부터 보겠습니다. 휴식을 선언했다고요? 네. NHL로부터 이제 하키로부터의 휴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신이 인터뷰에서 첫 음으로 던진 말은 하키에 대한 열정이 좀 사그라든 것 같다. 하키 인생 처음으로. 은퇴는 아니고? 그렇죠. 잠깐 쉬겠다? 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저스틴 윌리엄스 선수 하면 별명이 7경기의 사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7차전의 사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휴식 선언을 했기 때문에 시즌 전에 있는 캠프라든지 NHL에 당장 시즌 시작부터 합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 시즌 뛸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된 건데 저스틴 윌리엄스가 어떤 선수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00년도 1라운드 28선으로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에 지명이 됐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루키 시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로 이제 보통 이제 쉬는 선수들이 루키 시즌부터 당장 뛰는 경우가 아주 잦지는 않은데 이 선수는 루키 시즌부터 그냥 쭉 활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차는 2000년 001 시즌부터 그냥 쭉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성기 이후로부터는 사실 이제 매 시즌 20골 이상 수준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득점원으로 자기 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탠리컵 우승 3번 그리고 플레이오프 MVP 한 번까지 이제 수상을 한 바가 있어요. 음 뭐 시작할 때부터 유망주로 또 리그에 또 데뷔를 했던 저스틴 윌리엄슨 선수인데요. 앞서 7차전의 사나이라는 별명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플레이오프 7차전에서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였나요? 7차전에서 이제 굉장히 대단했었죠. 그러니까 뭐 제가 예전에도 가끔 이제 저스틴 윌리엄슨 선수를 언급하고 7차전에서 언급을 할 때가 있었는데 7경기에 또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선수가 그래서 이제 7차전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건데 선수 생활 동안 9번의 7차전이 있었어요. 플레이오프 7차전이요. 네. 사실 플레이오프 7차전 자체가 이제 그렇게 자주 오는 기회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도 잘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7번, 9번이 있었는데 7골 8월 스트레스요. 9경기에 7골 8도움. 그렇죠. 이제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여도를 보였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계획하기로는 저스틴 윌리엄슨 선수가 거의 경기당 1포인트 이상을 기록한 시즌이 없었을 겁니다. 없었거나 뭐 거의 거의 사실 없었다라고 보시면 이제 굉장히 이제 득점력이 매경기 1포인트를 기대할 수준의 득점력을 가진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차전에서는 거의 뭐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경기에 강한 선수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승률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윌리엄스 선수가 소속했던 팀은 8승 1패였습니다. 네. 그 한 번 진 게 워싱턴 캐피털 테스트에서 졌던 거예요. 아하. 그 피츠버그 펭귄스한테 그 우승팀 피츠버그 펭귄스한테 7차전에서 졌던 그게 유일한 1패고 심지어 작년에도 캐롤라이나 소속으로 워싱턴이랑 1라운드에서 7차전까지 갔잖아요. 네. 거기서 또 결승골을 어있스트하면서 또 이제 1승을 추가했었죠. 그렇군요. 플레이오프 7차전에서 그만큼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저스틴 윌리엄스 선수입니다. 이제 이 선수의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그래도 지난해 역량이나 어떤 성적도 괜찮았잖아요. 네. 뭐 지난해 23골 30어였을 때 50포인트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NHL에서도 거의 충분히 뛰어난 수준의 스코어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골 또 넘겼잖아요. 그리고 팀의 베테랑이자 작년에는 또 주장이었어요. 캐롤라인의 주장으로도 상당한 역량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난 시즌 끝나고 계약이 만료였거든요. 그래서 비제한적 자유계약 신분을 획득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계약은 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휴식을 발표를 했고요. 물론 은퇴가 아니라 휴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마는 만 38살입니다. 거의 한국 나이로 마흔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전망 자체는 그렇게 밝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진짜 마지막에 플레이오프를 갈 것 같은데 베테랑 득점 자원이 필요한 팀들이 계약을 하고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는 있겠죠. 네. 일단 소속팀 캐롤라이나와의 계약이 여의치가 않은 상황에서 하키로부터 잠시 휴식을 취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단 은퇴는 아니라고 하니까 소식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키에서는 왕왕 이제 이렇게 휴식을 취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파트리크 베릴룬드 선수가 중간에 버펄로로부터 네. 잠깐 나 휴식을 취하겠다 라고 해서 그 뒤로부터 이제 뭐 거의 뭐 계약이 파기되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간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는 또 베릴룬드 선수가 SHL인가 아무튼 유럽 무대에 복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휴식을 선택하는 선수들은 왕왕이 있습니다. 무슨 사정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베릴룬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멘탈적인 문제였고요. 사실 뭐 저스틴 일리엄 선수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뭐 경기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충분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한 가지에 몰입하다가 한 번 좀 떠나보고 싶다. 잠시 좀 휴식을 취하고 싶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번아웃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윤찬 PD님 십몇 년째 지금 하키하고 있는데 잠시 이걸 좀 놓아보고 싶다. 떠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으신 적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아직 번아웃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로 선수들처럼 매일매일 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하는 거니까. 사람이라면 또 잘은 모르지만 충분히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저스틴 윌리엄스 선수 먼저 봤고요. 이어서 캠 워드 선수는 은퇴를 선언했다고요. 네. 이 선수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키 예로부터 떠나게 됐고요. 사실 지난 시즌에 이제 시카고 이적을 하게 됐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캐롤라이나에 이제 쭉 활약했었던 어떻게 보면 캐롤라이나 얼굴과 같은 주전골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05, 2006 시즌부터 2017, 18 시즌까지 캐롤라이나의 골문을 책임진 바가 있습니다. 캐롤라이나의 성적이 668경기, 318승, 244패, 84연장패입니다. 아, 캐롤라이나에서 거의 뭐... 700경기까지는 아니지만 670경기 가까이 나왔죠. 꽤 오랜 시간 캐롤라이나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과거의 성적부터 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사실 이제 주전으로 활약했다. 사실상 주전으로 활약했던 시즌은 두 번째 시즌부터입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거의 쭉 2점대 중후반 방어율을 찍으면서 활약을 한 바가 있고요. 사실 안장감과는 그렇게 좀 가까운 선수는 아니었어요. 이제 선수생활 내내... 슈퍼스타급은 아니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나요? 그렇죠. 뭐 사실 이제 전반적인 기록을 봤을 때는 주전골리로도 좀 애매했던 시즌이 좀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캐롤라이나에서는 계속 쭉 주전으로 활약을 했었고요. 최고의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시즌은 2010, 2011 시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2경기잖아요, NLCL이. 74경기를 출장했습니다. 워드 선수가. 애 많이 썼군요. 그렇죠. 뭐 거의 뭐 혼자 그냥 팀을 끌고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렴에도 불구하고 평균 실점 2.53에 92.3%의 세이브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거의 뭐 이 정도 출장하고 성적이 이 정도 나온 거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배진안은 7위였습니다. 네. 개인 수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해에는 팀 토마스 선수가 보스턴 브루니스에 골렸죠, 당시. 그 선수가 이제 배진안 트로피를 수상을 했고요. 그래도 한 시즌에 거의 뭐 74경기 출장을 할 정도로. 사실 뭐 100투백 빼고 진짜 거의 다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캐롤라이나에게 사랑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이 정도로 활약을 해줬으면요. 캠 워드 선수가 오랜 시즌을 뛰면서 스테니컵 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선수 생활에 또 기억에 남는 거는 1,0,1,1 시즌이 이제 최고의 시즌이긴 합니다마는 사실 첫 해 신인 시즌 플레이오프 0,5,0,6 시즌. 이게 제가 사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이제 0,5,0,6 시즌 플레이오프에 23경기에 출장을 해서 15승 8패 2.14 실점의 방어율이 92%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캐롤라이나가 이러면서 스테니컵을 우승했거든요, 이 시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으로 기여를 했고요. 그 당시 마틴 커버라고 불리는 스위스 출신의 권리가 사실상 캐롤라이나의 당시 넘버원이었는데 플레이오프에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캐머드 선수가 자리를 잡았는데 그대로 쭉 가서 우승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때 감독이 피터 라비롤렛 감독이었고요. 지금 네슈빌 프레드터스의 수장을 맡고 있는 분이죠. 워드가 이때 이제 놀랐던 게 뭐냐면 신인 권리로 서스테니컵 우승에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갑자기 신인 권리가 튀어나와서 지난 시즌 세인트로이스, 비닝턴 생각이 바로 나네요. 그렇죠. 비닝턴 선수도 있고 매트 머리 선수도 있었습니다. 신인 권리가 우승까지 이어진 경우가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워드 선수였다. 머리 선수 이전에 워드 선수였다. 워드 선수도 15승 8패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플레이오프에 모든 승수를 챙겨주진 못했고요. 16승을 해야 우승을 하는 거잖아요. 15승이었기 때문에 모든 승수를 거둬주진 못했고 거부하 선수가 1승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머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선수 제가 알기로는 15승으로 우승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닝턴 선수는 16승이었습니다. 이건 좀 차이가 있겠죠. 신기록이군요.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저는 생각했을 때 좀 비닝턴 선수가 앞으로 커리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워드 선수랑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올해가 좀 많이 좋았고 올해만큼 계속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정 수준 이상의 골리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워드 선수가 7스테리컵 루키신의 우승도 했고 그동안 골리 살림도 많이 챙겨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캐롤라이나에서는 참 많이 사랑을 받았던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은 작년은 또 시카고에서 활약을 했습니다마는 또 얼마 전에 1일 계약을 맺어서 결과적으로는 캐롤라이나의 유니폼을 입고 은퇴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영국의 열방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캐롤라이나와의 마지막 과정은 캐롤라이나 구단 입장에서도 그동안의 노고와 어떤 수고에 또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그런 이벤트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에릭스탈 선수랑 지금 캠워드 선수 정도는 충분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구협원해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캠워드 선수의 은퇴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한 명의 계약 선수들 이야기인데 어떤 선수인가요? 이반 바르바 쇼프 선수가 2년 재계약으로 세인트 루이스에 잔류를 했네요. 이반 바르바 쇼프 선수 재계약 소식이요. 블루스 4라인 축으로 활약을 했었던 바르바 쇼프 선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세인트 루이스 스탠리컵의 원동력이 아닌가 이 선수도 순드크비스 선수와 함께 근데 그 중요했던 선수들을 결과적으로 다 잡아냈습니다. 2년 295만 달러고요. 연간 147만 달러의 계약입니다. 사실 근데 협상 당시에는 이제 양측의 의견이 좀 많이 갈렸다라고 하네요. 바르바 쇼프 선수는 연간 200만 달러 정도 수준을 원했고 팀은 130만 달러 수준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체결했던 금액을 감안해 보시면은 147만 달러로 팀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계약이 됐습니다. 사실 라인메이트이자 좋은 호흡을 보인 순드크비스 선수보다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의 금액이에요. 근데 두 선수의 나이 차이를 생각을 한다면 2년 뒤에도 이 정도로 바르바 쇼프 선수가 계속 좋은 활약을 성장을 하고 활약을 해준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팀 전수리도 사실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올해 둘 다 지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블루스가 좀 한시름 덜 수 있는 지금 상황을 마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인트리스 블루스가 우승 멤버들 그대로 보존하는 과정에서 바르바 쇼프 선수가 재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선수 볼까요? 뉴욕 아일랜더스가 앙토니 보빌리의 선수와 재계약을 재결을 했습니다. 네. 아일랜더스의 보빌리의 선수. 마찬가지로 2년 재계약이고요. 총액은 420만 달러 연간 210만 달러로 잡혔네요. 사실 이 선수가 상당히 스케이트 속도도 좋고 활동량 부분에서 참 좋은 어떻게 보면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3라인이나 2라인 수준에서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고 보조 득점 같은 부분에서도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일랜더스 입장에서 꼭 잡아야 되는 선수였었습니다. 물론 뭐 지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기록적인 측면에서는 좀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베리트로츠 감독이 공격보다는 좀 더 수비에 치중을 하는 감독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3라인, 2라인 자원으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활약을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아일랜더스 앙토니 모빌리에 선수와 2년 재계약 합의했고 또 2년 동안 함께 갈 예정입니다. 해외 뉴스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러시아 선수 소식이군요. 네, 안드레이 마르코프 선수가 북미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NHL 복귀를 또 다시 타진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NHL 복귀죠. 이제 사실 몬트리올 크네이디언스에서 이제 이 선수가 굉장히 거의 뭐 간판 수비수로 활약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캐나다 시민권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마르코프 선수가 캐나다 국가대표팀으로 뛸 일은 없을 거야 이제 전선기 때 이제 획득을 했었는데 뭐 캐나다 국가대표팀으로 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오래 이제 몬트리올에서 체류를 하고 이래서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코프 선수가 나이도 나이였기 때문에 2016, 17 시즌 끝으로 몬트리올에서 KHL로 넘어가는 선택을 했었습니다. 약 만료 이후에요. 그러면서 아크바르스 카잔 팀에서 또 좋은 활약을 한 바가 있었죠. 굉장히 이제 훌륭한 활약을 했고 두 시즌 동안 104경기 47포인트 정규 시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르코프 선수가 공격을 풀어내는 부분 파워플레이의 패스를 돌리는 부분이라든지 슈팅 이런 데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KHL에서도 여전히 본인의 기량 자체는 충분히 검증을 했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크바르스 카잔에 와서 그럼 바로 또 팀 우승에도 기여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할 수 있고 물론 작년에는 돌풍의 팀이었던 아방카르트한테 스윕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전반적인 팀이 다 어떻게 보면 아방카르트한테 물렸다고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마르코프 선수가 104경기에서 47포인트 정도면 거의 0.5포인트 수준 아닙니까? 근데 수비수로서 0.5포인트 정도면 거의 그 이상의 정도의 기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기량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드리 마르코프 선수가 NHL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귀를 위해서 플로리다로 넘어와서 지금 이미 현지 대리인이라고 불리는 에이전트도 다 선임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플로리다에서 트레이닝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본인은 이제 커리어에 모든 시간 북미 커리어에서 사실 몬트리올에서만 소속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몬트리올 선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몬트리올에서 자리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워요. 점점 젊은 쪽으로 팀이 개편이 되고 있고 탑6도 어느 정도 구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때문에 몬트리올 복귀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원한다라는 거고요. 계약이 된다면 단년 계약이 유력합니다. 지금 만으로 마흔 살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 계약을 주는 거는 팀 입장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일부 팀들이 이미 마르코프 선수에게 관심을 보였다. 접촉을 했다. 에이전트에게 접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수비 지역에서의 공격 기여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수비에 젊은 선수들이 많아서 베테랑 수비수가 좀 필요한 팀이라면 한 번쯤은 영입해볼 만 카드이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르코프 선수의 이 NHL 재도전이 어떠한 팀이든 어떠한 형식으로든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아무래도 나이적인 측면이 좀 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년 계약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크바라스의 마지막 시즌은 아주 좋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웠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보신다면 그래도 좀 리스크가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리 단년 계약이라고 한다고 해도 조금 뒤에 지나서 팀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정 급하다면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요구가 있는 팀 예를 들면 젊은 수비수가 너무 많아서 좀 베테랑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수비적에서 좀 공격 기회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너무 없다라고 한다면은 좀 감안해볼 만한 카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에이전트한테 연락도 오고 그랬겠죠. 네. 러시아의 베테랑 수비수 안드레이 마르코프 선수의 또 거취가 어떻게 될지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숙 비자와 함께 한 주간에 있었던 해외의 하키뉴스 몇 가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는 212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시아 리그 아이사키 2019-2020 시즌이 공식 개막했습니다. 일본에서 지난 주말에 개막을 했는데요. 올 시즌에 대한 간략한 개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시즌은 한 팀이 줄어서 총 7개 팀이 참가하는 아시아 리그고요. 팀당 정규리그 36경기 8월 31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정규리그 일정이 잡혀있고 내년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플레이오프 일정입니다. 올 시즌의 플레이오프는 또 제도가 바뀌었죠. 상위 4개 팀 4위까지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되겠고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은 1위와 4위의 대결 2위와 3위의 대결로 3전 2선승제로 치러집니다. 여기서 시리즈를 이기는 팀은 플레이오프 파이널에서 5전 3선승제로 마지막 챔피언을 가리게 되는 방식으로 이번 아시아 리그는 진행이 됩니다. 올 시즌 개막 시리즈 일본에서 있었는데 간략하게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쿠시로에서 이스트 후카이도 크레인지 대 니코 아이스벅스의 사변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8월 31일 1차전에 3대2로 아이스벅스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요나스 알란네 선수 후라시마크루 선수 파워플레이 골 아이스벅스가 2대0으로 앞서갔지만 크레인지도 이리 쿠라타이가 우에노 히로키 골로 동점을 만들었고 결국 아이스벅스의 결승골의 주인공은 테라오 히로미치 선수였습니다. 3대2 아이스벅스가 이겼습니다.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14세이브 2실점 크레인지는 야니스 아우진씨 새로운 라트비아 출신의 외국인 선수죠. 17세이브 3실점을 기록했네요. 역시 후라시마크루와 요나스 알란네 선수가 또 멀티포인트로 활약을 해줬던 1차전이었습니다. 9월 1일 2차전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역시나 후라시마크루 선수 선제골이 나왔는데 크레인지가 오츠코스케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에 케이고 미노시마 시게노 슌스케 선수 골이 터지면서 3대1로 역전을 했고요. 아이스벅스가 파워플레이 골로 한 골 추격을 했는데 크레인지도 역시 파워플레이 골으로 달아났네요. 최종 스코어 4대2로 2차전은 크레인지가 이겼습니다. 야니스 아우진씨 선수가 22세이브 2실점 그리고 2차전 역시 후쿠지 유타카가 나와서 29세이브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3일 연속 경기였어요. 이 시리즈는 9월 2일 월요일에 3차전이 있었습니다. 또 아이스벅스가 고라이타쿠토 선수의 선제골을 넘어서 앞서 나갔는데 크레인지가 이리쿠라 타이가의 쇼트앤디드 골 이케다 이키 선수의 골로 2대1 역전을 합니다. 아이스벅스도 3피리어드에 5대3 파워플레이 기회를 잡았고 여기서 대명에서 건너간 스즈키 유타 선수의 골로 동점을 만들었고요. 결국 슛아웃까지 가서 헨리 요키에르 킬레 아이스벅스의 핀란드 출신 새 외국인 수비수죠. 이 선수의 결승골로 슛아웃 끝에 최종 스코어 3대2 아이스벅스가 제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아이스벅스가 이날은 이노우의 미츠하키 꼴리가 나와서 26세이브 2실점을 했네요. 크레인지는 야니스 아우진씨가 3일 연속 출장했고요. 30세이브 2실점 기록했습니다. 크레인지와 아이스벅스의 쿠시로 3연전 1승 1슛아웃 승 1패 승점 5점 아이스벅스가 1점 더 따면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크레인지와 아이스벅스의 쿠시로 3연전 이 경기를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네. 중계가 없었고요. 올 시즌은 크레인지가 스트리밍 중계를 안 하나 봐요. 뭐 일단 신생팀이고 자금 상황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스코어보드와 기록만 봐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두 팀이 요즘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네. 뭐 사실 지금 보시면은 결과가 백중세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관측될 수 있는 부분을 여러가지 좀 짚어드리면은 유크리트와의 경기에서도 그랬지만은 확실히 니코 아이스벅스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만들어낸 능력 자체는 있습니다. 이번에도 파워플레이를 여러가지 살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크리트전에서는 역습 같은 부분에서도 좀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찬스를 잡으면은 역습 빠르게 들어가서 잡아내는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네. 관측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크레인즈전도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5대3 파워플레이에서 골이 있었고 다음 첫 경기에서도 파워플레이 골이 또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때도 이제 유크리트전을 계속 이제 언급을 드리는데 그때도 후루아시 선수, 요나스 알라네 선수 이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 자체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신다면은 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후루아시 선수는 뭐 올해 지금 느낌으로 봐서는 거의 뭐 또 한 번의 성장을 이뤄내는 느낌입니다. 네. 공격적인 부분으로도. 전반적으로 또 롤도 뭐 크게 또 받을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개인기량으로 승부를 봤었던 테라우 유리 선수가 나왔기는 했지만은 그 이제 반사적인 이득으로는 오히려 조금 더 이제 팀 오펜스를 펼치기에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됐다라고도 이제 언급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그렇게 또 팀을 짜냈다면은 박스가 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좀 꼴리기용해서 좀 아쉽다라고 하면 아쉽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후쿠지 선수를 2연속 출장은 약간은 좀 무리지 않나 지금 후쿠지 선수의 몸 상태를 감안을 한다면은 최근 동안 이제 한 최근에는 정말 뭐 건강한 시즌을 보낸 기억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 그만큼 이제 후쿠지 선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그냥 뭐 1차전 3차전을 하고 2차전은 이제 이노우의 선수로 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또 의외의 성과라는 부분은 3차전은 이노우의 선수가 나왔는데 괜찮았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괜찮았거든요. 이노우의 선수 크레인지해서 넘어갔는데 그렇습니다. 또 또 묘하게 또 첫 경기에 이적구 첫 경기에 전 소속팀 상대로 좋은 활약으로 승리까지 이어졌네요. 그리고 전 소속팀이기 때문에 뭐 일부 선수들에 대한 뭐 파악 같은 부분은 돼 있었을 거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보면은 사실 이노우의 선수를 2경기에 투입을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뭐 다 끝난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크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또 없는 살림에 또 뭐랄까 이번에 사실 운영비만 봐도 작년 거의 3분의 1 이하라고 봐도 좋은 수준인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라트비아의 그런 줄을 잡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 자체는 나쁘지 않구나 않았구나 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아우진시 선수가 첫 경기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만은 나머지 두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러니까 외국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팀에 대한 면은 항상 이제 변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또 증명하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이게 외국인은 아무리 좀 팀 전력이 조금 낮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권리가 있으면은 실점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실점이 안 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런 부분을 또 그대로 증명했었던 경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민호시바 케이고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대학 출신 선수로서 또 이제 포인트를 올린 경기도 있었고 우애로 히로키 팀의 에이스 선수는 그대로 또 활약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첫 경기 같은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크레인지가 결과적으로는 전력 하강은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벅스전에서 좀 많이 고전을 했다라고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작년 정도의 경기력이었다면은 2승도 가능 이제 정규승 한 번 이제 두 번 정도도 이제 노릴 수가 있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엔 좀 그렇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즌 크레인지 초반부터 많이 치고 나갔었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출발을 보이고 있네요 네 뭐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올 시즌의 그림 자체는 좀 그려지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크레인지 보니까 기존에 알려졌던 거는 외국인 선수 한 명만이었는데 아우진 씨 꼴리 근데 한 명이 또 추가가 됐어요 네 에드문드스 아우스트 칼린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트비아 선수고요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크레인지도 외국인 두 자원을 쓰는 팀이 됐네요 네 이 선수가 전반적으로 이제 기량 자체는 조금 이제 뭐 아시아 리그에서는 충분히 이제 투웨이공 수비수가 가능한데 공격을 좀 풀어주는 이제 느낌으로 활약하는 수비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파워플레이에서도 이 선수가 출전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까지 이제 라트비아 리그에서 뛰었었고 레거시컵에서도 라트비아 국가대표팀으로도 참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역시나 라트비아 출신의 에드문드스 아우스트 칼린스 아 이름 참 길고 참 외국인 선수 2명 또 활용을 하게 된 크레인지입니다 다음 시리즈 보겠습니다 일본 하치노에서 도크 프리블레이즈와 오지이글스의 2연전이 주말에 있었습니다 8월 31일 토요일의 1차전 볼까요 이글스 오바라다이스키의 선수 선제골 하지만 프리블레이즈가 히토사토시게끼의 파워플레이 골에 스츠키로이 선수 골로 2대1 역전을 합니다 근데 오지이글스 3피리어드의 나카지마쇼고의 파워플레이 골 나왔고 독점이 됐고요 연장에 들어갔는데 1분 만에 외국인 선수 타일러 레덴바크의 골든골이 나오면서 최종 스코어 3대2 연장승으로 오지이글스가 재역전승을 얻었습니다 오지이글스 드류 맥힌타이어 선수 23세이브 2실점 프리블레이즈는 하타 미츠카즈가 28세이브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9월 1일 일요일 2차전 바로 이어졌는데 이날은 오지이글스가 골 폭풍이었어요 오사와 유토 나카야시키 유시 또 오사와 유토 야마시타 타카오미 오바라다이스키 코바야시 토이 6골을 몰아쳤고 최종 스코어 6대0 오지이글스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날도 드류 맥힌타이어 선수가 이글스는 29세이브 셧아웃 승리를 했고요 프리블레이즈는 하타 미츠카즈 선수 나와서 33분 동안에 15세이브 5실점 후루카와 슌 선수가 이어나왔는데 27분 소화하면서 9세이브 추가 1실점을 했네요 이날 특이사항은 6골 중에 3골이 파워플레이 골이었다는 거 그 중에 또 파워플레이 2골을 오사와 유토 선수가 기록했습니다 이번 하치노의 2연전 1승 1연장승 승점 5점을 챙긴 오지이글스가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1차전은 접전이었고 2차전은 일방적이었고 그랬습니다 이 경기는 일부 보셨다고요? 네 사실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공이 되거든요 프리블레이즈 홍경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현지 네트워크 사정인지 아니면 한국 쪽과 해당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서버 쪽이랑 연결 상태가 안 좋았는지 제대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경기 자체를요 계속 끊기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왜 올해 오지를 경기를 해야 되는가를 그냥 여실히 보여줬던 이번 두 경기였습니다 물론 블레이즈가 올해 전력 보시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물론 또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마는 부족해요 지금 블레이즈를 봐도 근데 오지가 사실 1차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딱 지던 패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랄까 그 지는 경기가 최근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골을 넣었는데 어떻게 우영무영 두 골 먹혀서 역전을 당했는데 이게 이제 뒤집혀지지가 않는 걸 참 많이 이제 작년에 이제 최근에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네 그러니까 안 풀리는 오직 아무리 좋은 선수를 가지고 있어도 안 풀리는 경기는 딱 이런 느낌으로 졌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임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뒤집은 주역들이 나카지마 쇼고 타일러 레덴 바크 다 새로 들어온 선수들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이제 새로 들어온 선수들에 대한 조합을 짜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정도 해결이 됐고 그리고 드루 맥킨타일 선수가 거의 신들레인 세이브를 한 두 개 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그러면서 분위기가 더 안 나와왔거든요 블레이즈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바뀐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똑같은 장면에서 예를 들면 나리사와 선수가 그동안 잘하긴 했습니다만 나리사와였다면 이런 생각을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셨더라도 올해 오직 이글스가 바뀐 부분 강력해졌다라고 언급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강점으로 나왔었던 그리고 새로 영입한 선수들의 골도 그렇죠 물론 뭐 블레이즈도 이 경기를 사실 진짜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이제 파워플레이 이런 기회를 잘 살렸다 그리고 그 주역은 히토사또 그렇죠 이제 이 선수가 사실 지난해 기대감 지지난회였죠 프리뷰 때 그렇죠 히토스로 시계키 좋은 시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블레이즈 첫 골을 넣어가지고 웬일이지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또 적중 근데 사실 그 이 부분은 이제 강릉에서 있었던 경기에서 사실 히토사또 시계키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보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급을 드린 부분이었고 그게 실제로 성골에 나왔고 게다가 스즈키로 새롭게 영입한 대졸 선수 이 선수도 저번에 한번 탁 콕 집어서 말씀 주셨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블레이즈도 이건 잡을 수 있는 그림이 마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을 당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참 블레이즈도 많이 안타까운 경기죠 사실 이런 경기 승점을 따긴 했습니다만 잡을 수 있는 경기를 놓쳤다라는 것 이 크고요 하타미치 카드 선수는 참 리바운드 컨트롤 이런 부분에서 시리즈 전반적인 말씀입니다만 참 불안한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그래서 물론 지금 리그에서 외국인 주전 권리를 쓰지 않은 팀이 두 팀이잖아요 블레이즈와 아이스벅스 벅스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하타 선수를 두 경기 연전으로 기용한 게 결과적으로 좀 실패 어떻게 보면 벅스도 마찬가지네요 연전으로 기용을 했을 때 그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이 있고요 크리스 바카바이시 감독의 경기 끝나고 나서는 후르카와 선수를 2차전에 선발로 기용할까 생각은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 경기 하타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1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서 연전을 기용을 했는 게 결과적으로는 또 패착이 되게 됐죠 그런데 어쨌든 아시아 리그에서 한 번에 판단 실수가 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블레이즈가 전략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순위 상승 요소가 크지 않을 뿐더러 시즌이 짧잖아요 서른 몇 경기밖에 안 되는데 한두 경기를 이런 식으로 내준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굉장히 큰 데미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크고요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또 돌아온 오사와 유토 선수가 두 골 넣고 작년에 크게 부진했던 오바라다이스키 선수가 사실 1,2차전에는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선수가 올해 나이가 지금 38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테랑으로서 또 보여줄 건 다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바이시토의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연습 경기 때는 이 선수가 레덴바흐 선수가 합류하기 전까지 무조건 1라인 센터로 나왔었습니다 경험치를 떠먹여주게 떠먹여준 게 어떻게 보면 2차전에 또 한 골을 기록함으로써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4,5 유토 선수도 2,3라인에서 득점 라인의 무게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선수는 활동량 부분에서 좋은 보탬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3라인까지 터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러면 올해 크레인즈가 득점 밸런스 그리고 꼴리 문제 해결이 됐고 사실상 수비진 보시면 일본 국가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비진이거든요 이 정도의 수비진이고요 그런 부분을 봤으면 보셨을 때 좋은 전력을 가진 그런 게 모든 어떻게 보면 시즌 준비 같은 부분에서도 다 결실을 맺는 결과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6점을 못 당한 부분이 아쉬울 수도 있겠죠 근데 5점이면 사실 충분히 훌륭한 결과 그리고 새로운 감독 코치 체제에서도 승점 5점을 따냈고 첫 경기 약간 또 뭐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쨌든 첫 경기에서도 역전승 또 했고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거의 완승을 거두면서 승점 5점을 땄다 라고 하면 사실 이번에 감독 새롭게 이제 부임한 감독도 어떻게 보면 참 스카와러시죠 스카와러시의 데뷔 시리즈도 상당히 훌륭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지글스가 올 시즌 전력 보강도 많았고 그만큼 기대가 되는 시즌인데 첫 출발 첫 경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역전승으로 극복을 해냈고요 2차전은 완승까지 2연승으로 출발을 하네요 박희정 PD님 프리블레이즈의 꼴리 문제는 역시 또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전지적 꼴리 시점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제 강릉에서 보고 오셨을 때도 우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게 그대로 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토유토가 그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1차전 2차전 또 벌써 1,2차전 너무 극명했어요 꼴리 레벨 차이가 그렇죠 네 좀 아타 마지막 연장에서의 실점은 좀 많이 아쉬웠고요 백핸드로 좀 그렇게 위협적인 슈팅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타이밍을 뺏긴 게 좀 아쉬웠고 반면에 반면에 드루메키타 유호는 와 네 역시나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그게 있잖아요 네 그게 어디 가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더 좋은 팀원들을 만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일본에서의 이 두 시리즈가 꼴리 싸움이었는데 벅스는 백업까지도 탄탄해짐을 느끼게 해주는 시리즈를 보냈고 풀은 그렇지 못했고 네 외국인 꼴리를 갖고 있는 두 팀은 나름의 성과를 내는 오지이글스는 그런 상관없이 그냥 짱 센 네 몰라요 상대가 프리블레이즈라서 이럴 수도 있어요 다른 팀하고 또 붙어보면 그리고 지난 프리뷰 때 크레인즈가 새롭게 팀 새로운 팀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보니까 기록지를 보면 경기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지를 놓고 보면 2차전 이프리어트 3골 몰아치고 슈팅 10몇 개씩 때려내고 하는 거 보면 그 성격 어디 안 가는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일본 네 팀 간의 개막 시리즈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홈에서 2패를 당했는데 프리블레이즈의 경기일정 보면 다음 경기가 9월 26일이에요 하지만 상대가 25일을 쉬고 경기에 나섰는데 상대가 사할린이었죠 쉽지 않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겠죠 일단 홈 시리즈가 계속 되는 거니까 준비할 그거는 있죠 사할린을 만나는 프리블레이즈입니다 사할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할린이 최종 로스터가 또 발표됐죠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공지가 되면서 팀 이제 다 홈페이지에 이제 업로드가 됐잖아요 네 아시아리그 홈페이지에 모든 로스터가 오픈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할린도 완벽하게 베일을 벗었습니다 로스터를요 생각보다 나간 선수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뭐 봤는데 자세하게 보니까 생각보다 나간 선수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나간 선수들부터 언급을 드리면 코즈뱅코 선수 나왔고 그롬오프 그루즈데프 흐라파크 파트리케프 사마린 조토프 알렉세에프 바데게에프 기치베코프 류비시킨 사부첸코 시트니코프 이렇게 다 막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습니다 지난 시즌 제가 중계했을 때 계속 입에 오르내렸던 출전했던 선수들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래도 근데 이제 아주 굉장한 말할까 좀 돋박이 주전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은 조토프 기치베코프 요 한 두 선수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됐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면서 영입한 선수들은 폴레스 축구 선수랑 스타르철프 선수로 언급을 드렸는데 안드레이 코네프 선수가 VHL에서 골리 아니 VHL에서 넘어온 선수고요 이 선수는 골리 아닙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레 시바이에프 선수 또 VHL에서 넘어왔고요 블라디슬라프 포킨 선수 이 선수가 올립니다 이렇게 넘어왔고 니키타 바이코프 이렇게 또 선수들을 다섯 네 명을 또 새롭게 충원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베일에 쌓였던 선수들을 이제 충원을 했죠 근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또 VHL에서 합류를 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팀 나간 선수들은 많은데 전체적인 이제 그 뭐랄까요 전력이 어떻게 됐냐 라고 하면은 더 강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코르바이프 선수가 물론 이제 넘버원 골일을 맡을 가능성이 지금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포킨 선수도 VHL에서 상당히 괜찮은 화려가 보였고 이 선수가 KHL에서도 백업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거의 주전급 아시아리그 주전급 골일을 2명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스텔마흐흑도 있잖아요 그렇죠 스텔마흑 정안되부터 스텔마흑 선수를 기억할 수 있는 다 뭐 내도 별로 지장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3연전이기 때문에 진짜 아무나 한 명씩 딱딱딱 나와도 어느 정도 일상의 기량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변수가 또 생겼다라는 거구요 그러니까 셌던 사할린이 사실 빠진 선수들은 맞습니다만은 더 세졌다 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더 보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또 더 보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금 디펜스도 7명밖에 안되고 하다보니까 12월달까지는 그래도 상황 보면서 더 보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사할린이 가장 늦게 시즌을 스타트 하잖아요 일본 원정으로 시작을 하는데 궁금하네요 어떤 곤리가 선발로 나오고 또 어떤 라인업을 보여줄지 3연전화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오면 그것도 볼만하겠네요 그렇죠 상대팀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사할린이 로스터를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근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연습기자님이 뉴트롤존 티스토리 블로그의 시즌 프리뷰 각 팀별로 올리고 계시는데 대면 킬로웰즈 빼고 다 올라왔더라고요 지난 시즌 순위별로 올라갔는데 원래는 사실 시즌 전에 원래 다 올리라고 했었는데 이게 또 중계가 더 겹치니까 아직 9월 7일 첫 경기 전이니까 그 전에 대면 킬로웰즈 올려주시면 되죠 첫 경기 보고해도 되지 않을까 보기 전에 한 거랑 또 보고 나서 쓴 거랑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보고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연수기자님 뉴트롤존 가시면 아시아리그 각 팀별 프리뷰 거기 NHL 각 팀별 드래프트 정리 KHL도 디비점별로 프리뷰 잘 올라오고 있고 다시 한번 홍보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HL 같은 경우에 팀별 드래프트 전선수 프리뷰 프리뷰라고 해야 하나 리뷰죠 그걸 다 올려놨으니까 행여 관심 있으시면 한번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 경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우리나라 국내 개막전이 열립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우리나라 안양빙상장에서 안양할라대 대명킬러웨일즈의 경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아리그가 시작됩니다 올 시즌 국내 개막전이고 이번 주에 아시아리그에 이 한 경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주목을 받겠네요 지난 시즌에 두 팀 참치열했는데 6전 3승 1 연장패 2패 승점 10점 18점쯤에 10점으로 대명이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8월 24일에 강릉시 초청대회 때 한 번 했었죠 4대3 슈다우세로 한라가 이긴 바가 있었고요 그때랑 또 지금이랑도 많이 다를 것 같긴 해요 강릉시 초청대회 후에 두 팀이 더 추가적인 연습경기를 대학팀들과 하고 있죠 대명은 이미 지난주에 고려대학교 연수대학교를 상대로 웜업을 가졌죠 큰 점수차로 승리하면서 여러가지 시험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고 안양할란은 지금 저희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 화요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12시 반에 고려대학교하고 경기를 하는데 라인업을 보니까 지난 강릉대회 마지막 경기 라인업과 동일한데 바뀐 점은 김기성, 김상욱 라인에 김민철 선수가 빠지고 이총연 선수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김민철 선수는 이총연 선수가 빠진 자리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강윤석, 신영윤 이렇게 두 선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라인 변화만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이 라인업으로 마냥할란에서도 예고를 했었고요 이 라인업으로 개막전에도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가지로 앞서 김태방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시즌의 맞대결 성적이라던가 또 강릉에서의 성적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선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수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궁금해서 못 견뎌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양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시 경기 두 분의 간단한 전망과 환전 포인트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듯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붙었던 경기에 그러니까 한양할라가 그 당시에 1.5군 사실 1.5군이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승패가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명은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보여준 반면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라인을 짜고 모든 선수로 출격을 시켰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걸 다 보여준 반면에 안양할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서 다 봤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안양할라가 당연히 조금 더 우세할 수밖에 없다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대명도 변수는 있죠 이제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1라인에 지금 최근에 이제 힉스 선수랑 테스트잇 선수로 같이 묶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정현 선수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뭐 세 선수 다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고 이제 이런 부분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신장적인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윙어 두 명이 꽤 큰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1라인이 기대 이상보다 잘 좀 좋은 성과를 연습 경기에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한라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그런 1라인에 대한 이런 모습 득점 기여를 해줄 수 있는 확실한 기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수적이다 브라킥스, 마이크 테스트위드, 안정현 1라인을 또 주목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1라인 물론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바뀔 수가 있겠죠 물론 다른 뭐 별로 또 생각이 다 있을겠죠 이제 콘서닝감 높다 단계 기용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1라인에서 득점력 연습 경기 때 보여줬던 그 이상의 수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수비적인 부분에서 사실 연습 경기를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많이 남았습니다 브라인형 선수가 어느정도 이제 커버를 해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확실히 나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는 모습도 최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수비지역의 턴오버 이런 부분은 대명은 무조건 이번 경기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진짜 무조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런 수비에서의 안정적인 플레이 수비 진영 수비 진영이면 진영이면 진영 부분에서 나가는 것도 그렇고 수비지역에서 수비적인 플레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필수적이고 그래도 이제 대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권리를 쓴다는 것은 항상 변수를 같이 지니고 있다 이바노프 선수가 아무리 안양할라가 두드려도 다 막아내고 한다고 하면은 또 모르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일라인이 겹치고 이런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역 자체는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진짜 지금 김기성 김상호까지 합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한라 같은 부분도 사실 이제 베테랑 수비수 두 선수가 은퇴를 한 3라인 부분 이하에서 수비지역 수비적인 부분 그래서 균열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사실 이 경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ORG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경기에서는 진짜 뭐 경기 중간에 나가게 된 선수도 없었고 전반적으로 근데 공략을 당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리그의 수준 차이라고 보면은 본다라고 치고 다른 경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시아리그 초전에서 뭐 블레이즈전에서는 괜찮았습니다마는 그것도 그건 역으로 말하면 블레이즈보다 안양할라가 전력이 훨씬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대면 상대로는 어떤 3라인 이하에서의 수비지역에서의 안정감 적인 측면 같은 부분을 이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나머지 같은 부분에서는 아 딱히 문제가 있다라고 온 느낌 이런 느낌까지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할라는 할라구나 그리고 또 새롭게 보강된 선수들의 활약 물론 또 하나 또 변수가 되는 부분은 조합 부분이 될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주축급 선수들이 많이 보강이 된 특히 공격지역에서 많이 보강이 된 할라이기 때문에 이 조합을 짜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나타난 부분도 연습경기에서도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다 안 되면 다시 김기성 김상욱 안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심조합 안심 안정적인 조합 이렇게 꺼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또 근데 그 안정적인 조합이 국가대표에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마르티넥스 감독체제에서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감안을 다 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경기 같은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한다면 안양할라가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3,4라인 쪽에서 주축 선수 4명의 은퇴 공백 또 한 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한라의 우세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김창 비대님은요 네 같은 의견이고요 제가 본 포인트는 과연 대명의 지금 수비 상황으로 한라의 스피드와 압박을 버틸 수가 있는가인데 안양할라 지금 꾸준하게 일라인으로 기용되고 있는 구성은 신상훈, 신상훈 형제와 조미노 이렇게 일라인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상당히 압박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근데 이 일라인만 좋냐 이 라인 가면 김영진이 또 압박하고 있고 스피드는 내주고 있고 토마스가 뒤에서 푹푹 찔러주고 있고 3라인에 김기선, 김성욱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1,2,3,4 라인이 정말 쉴 새 없이 압박하고 두들겨 펼 텐데 그걸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는가 얼마만큼 맷집을 갖고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프리뷰 시간대에 이현석 기자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및 귀하 디펜스 자원들이 한 명씩 1,2,3,4 라인에 포진이 돼 있거든요 오늘 라인업을 보면 디펜스가 이렇게 3라인만 돌려도 전혀 투리얼 기업을 안양할라구요 생각해보니까 마일람 선수 안 나왔었죠? 네, 오늘 보니까 2라인 송영철 선수하고 같이 페어로 들어가 있더라구요 이렇게 3라인만 돌려면 됐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4라인에 조용건, 최진우 선수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문제가 없을 한 양할라구 대면 킬로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맷집도 있어야 하고 버틸 수 있는 강단도 있어야 되는데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제 연수 경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1라인, 말씀해주신 것처럼 1라인인데 힉스의 어깨이짐이 굉장히 무겁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지난 시즌 테스트위드가 굉장히 부진했었잖아요 올 시즌은 계속 최근 몇 년간 하향세였죠? 네, 올 시즌은 그래도 반등의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뭔가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었나봐요 나름 몸관리도 해온 걸로 알고 있고 준비를 한 것 같아서 힉스와 안정현 같이 라인 조합을 이루면서 테스트위드가 한라에 있을 때처럼만 해준다면 대명으로서는 엄청난 힘이죠 더할 날은 거죠 근데 예전같이 휘저는 모습까지는 이제 기대를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그 네트 앞에서 리바운드 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기여를 하는 모습이 특히 연습경기에서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는 좀 해주는 그렇죠 근데 사실 최근 한 2년 동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즌까지 멀리가 그런 패스트 마스터의 역할을 해줬다면 이번 시즌에 힉스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받아 먹을 수 있는 테스트위드가 골문 앞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고게 잘 터져주면은 대명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연습경기를 통해서 저도 느낀 거는 의외로 그래도 국내 공격진들 뭐 김형겸, 황두연, 이성진 선수라던가 예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 선수들도 그런 압박감을 벗겨내고 예 제 몫을 한다면은 충분히 의외의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예 모두가 예상하시는 것처럼 안양할라가 우세함은 부정할 수 없는 건데요 변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있겠네요 네 저도 의견 같은 게 그러니까 안양할라가 유리하긴 하지만 대명기 전혀 이제 그 거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질거지 이거는 이런 건 아니고 대명도 충분히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 그러니까 경기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온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저는 이번 경기가 연전이 아니고 한 경기뿐이라는 거 네 한 판 승부는 모르니까 근데 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또 뛰엄뛰엄해서 또 만나잖아요 네 그때는 또 이번 주와 또 다른 그렇죠 예 변수들과 느낌이 있을 거라서 하여튼 이번 시즌 이렇게 잘 뛰어놓은 것 같아요 경기 일정을 그래서 매번 만날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들도록 새로운 팀이 되도록 예 그렇게 좀 잘 매치해놓은 것 같네요 근데 그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근데 뭐 3연전을 3연전을 쭉 해도 그건 또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연 연속 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 3연전을 했을 때는 뭔가 좀 플레이오프같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차전에서 이 팀이 안 됐던 거를 그러니까 시리즈 플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완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팀별 대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같이 단판 단판 단판으로 가면은 사실 그 부분은 약간은 좀 달랠 수 있는 거죠 9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 국내 개막전 그동안 참 하키 보고 싶어서 목말라 하셨죠 증을 늦으셨던 분들이 많이 좀 관중으로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양 팀 다 이번에 한 경기 끝나면은 한란은 2주시고 일본 원정 가고 대명은 3주시고 일본 원정 일정 대명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정 14연전 쭉 갑니다 이번 안양 5시 경기 개막전 온더스포츠 생중계는 없습니다 이거 좀 안내드립니다 네 이번 시즌에는 안양할라 경기를 중계할 수 없게 되었고요 아마 안양할라 자체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그 채널과 네이버 TV를 통해서 한라 채널을 통해서 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지지난 시즌처럼 카메라 한 대 들고 가서 VOD는 그럼 되는 거예요? 네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녀야죠 경기 하이라이트와 다시 보기는 그대로 가고 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저희 중계석 쪽으로 음료수도 갖다 주시고 커피도 사다 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 없을 거고요 아마 거기 중계진이 자리할지 아니면 다른 데 자리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리할 수 있는 안양할라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직관이 좋지만 또 직관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안양할라 채널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 시즌 안양할라의 안양홈 경기 중계는 온 더 스포츠가 아닌 다른 채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다는 거 다른 채널 다른 매체라기보다는 뭐 그냥 한라 채널 한라 채널과 매체는 그대로네요 유튜브 네 아시아리그 국내 개막전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212회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공지사항 전달합니다 온 더 스포츠 3.0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작, 촬영, 홍보, 리포터 4개 분야고요 지원 자격은 딱히 없습니다 아이스하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문의나 지원은 HIMCHAN 힘찬골뱅이 온 더 스포츠.co.kr 이메일로 문의와 지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해 방송에서 공지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그게 따로 클립으로 올라가고 하면서 네 지원자가 아 있어요? 오고 있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드디어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따로 뭐 이분들을 한꺼번에 모셔놓고 뭐 이렇게 면접 보고 이런 게 아니고 다들 각자 직업들이 정말 다양한 직업군에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예 그분들께 뭐 시간을 뺏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만나 뵙고 예 저 혼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태범 아나운서나 뭐 예 다른 멤버들과 같이 또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같이 찾아뵙고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 나누면서 예 같이 구상을 하거나 해서 음 그렇게 멤버 영입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음 단순하게 저희가 영상 컨텐츠만 제작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정말 해보고 싶은 게 많거든요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실은 이제 아냐할라 중계를 하게 되면은 예 그런 중계 인력 부분부터 해서 어 멤버 구성이 많이 확대가 돼야 되니까 예 진행한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은 아냐할라 중계는 안 하게 됐으니까 조금 시간이 생긴 셈이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일단 시즌 시작했으면 달려가야죠 그래서 많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만들어낼 예 꺼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뭐 단순히 영상 컨텐츠 뿐만 아니라 예 그 외에 장르나 예 매체나 뭐 여러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만나 뵙고 예 말씀을 나누고 또 의견이나 조언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멤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모집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언제든지 이메일로 뭐 궁금하신 거 질문 주셔도 좋고 지원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앞으로 아이스하키를 좋아하는 사람 이라는 어떤 공통본부 안에서 함께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게 뭐 단순하게 한 시즌 하고 말 게 아니고 1년 하고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이스하키 1년만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본인이 싫증 날 때까지 좋아하는 거니까 예 그때까지 쭉 함께 즐길 수 있는 컨텐츠나 꺼리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생각이 되고 예 많이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함께 읽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에 온 더 스포츠 채널 열려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온 더 스포츠 있고요 팟빵과 아이튠즈를 통해서도 비하인더넷 들으실 수 있고요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 들으실 수 있고 네이버 TV에도 온 더 스포츠 채널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영상 컨텐츠 뭐 추가적인 자료 부록 등등 올라와 있으니까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라는 또 매체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또 네이버가 또 새로운 걸 하고 있죠 네 팟캐스트 비슷하게 오디오 컨텐츠들을 담아내는 그릇을 만들어냈는데 아마 네이버 라디오가 점점 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에도 최근에 한 달 전쯤인가 만들었는데 네 그쪽도 뭐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참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 천명이 넘어야 지원금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다섯 명 있고요 저희 유튜브 오천명 구독자 찍는데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6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거랑 또 다른 거니까 성격이 아 근데 또 말 나온 김에 감사 인사 드려야겠네요 오천명 됐는데 사실 최근의 일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오천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강릉 갔을 때 확인해보니까 오천명이 어느새 넘어있었더라고요 네 이게 뭐 다른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 비하면은 정말 작은 숫자일 수 있겠으나 아이스하키라는 판에서 놓고 본다면 오천이라는 숫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숫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시즌 다가오니까 점점점점 과거 콘텐츠나 아니면 최근에 올라오는 콘텐츠들에 대한 조회수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판정이기도 해서 열심히 만들어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요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할 거고요 지칠 때까지 네 뭐 앞에 뭐 이렇게 보니까 휴식기 갖는 선수 있고 이랬잖아요 네 당분간 그런 거 없게 네 그러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네 건강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해야 되고요 네 저희 뭐 멤버들 열심히 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요즘 KHL 중계 일정 보니까 네 건강관리가 더 지금 되게 좀 저는 좀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이게 새벽 중계가 많아져가지고 새벽 중계도 많고 아마 뒤에다 공지가 되겠지만 어마어마한 일정이 한 번 있어요 하하하하 저는 그게 벌써 걱정이네요 그래서 저희 삼연타가 한 번 있어요 네 삼일 연속 특히 김태웅 아나운서 예 야구 시즌 끝날 때까지는 또 투잡이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아무래도 몸이 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서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재미있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즐거운 마음을 갖고 건강을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항상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비하인드인데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등을 비롯한 구독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에 후원자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단 212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현숙 비자 박힘찬 PD 저는 김태웅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웅